반갑습니다. YH 힐링운동센터에서 현재 우리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북목 운동과 예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핸드폰이나 책을 읽거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집집마다 우리 연세 드신 엄마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뒷목이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겪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거북목 운동과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1강에서는 거북목이란 무엇인가, 거북목의 해부학적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척추와 자율신경은 도대체 거북목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거북목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수많은 히스토리를 갖춰야지만 거북목이 될 수 있는가, 거북목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거북목이란 과연 무엇이냐. 제가 저희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 고객들이 가지고 온 정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스스로 거북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이 거북목이라고 뭔가를 갖다 지적을 했을 때, 그래, 한데 거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거북목이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갖다 내가 점프를 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도, 저 또한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경추 주변의 근육의 경직으로 C자형의 모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C자형의, 어, 어이구 너무 빨리 지났습니다. 자, C자형의 커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커브가 있는데, C자형의 이 커브가 일자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자가 된 후에 다시 거북목이라는 형태로 모양이 변하는 이 총과정을 우리는 거북이처럼 생겼다 해서 거북목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개성 있는 사람들은 거북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말로도 이 부분을 갖다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차차 모기의 전만이 소실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C자형으로 커브가 있는데 이 C자형의 커브가 생활을 통해서 점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거북이처럼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방치하면 퇴행성 변화를 앓게 되고 퇴행성 변화로서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더라도 축을 갖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축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치고 있는 무게감이 달라지면서 받치고 있는 무게감이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에 손상이 동반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관절들은 지금 현재 이처럼 다 끼게 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끼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증상이 몸에서 나타나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겠냐 바로 병원을 찾게 될 거라는 건 물보듯 뻔하죠. 경추 후관절 중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추 후관절에 여기에서 중후군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 중후군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건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나 머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냥 자네들도 아프니까 그냥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주물르는 일들도 많을 것이고 자, 그 정도만 한다면 다행인데 어느 날은 어지럽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귀가 울립니다. 그리고 속이 메슥거립니다. 과연 이 부분에는 어떤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우리들이 말을 하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디스크가 유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이라는 부분은 이 가느다란 부분에서 경추라는 이 뼈를 가느다란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보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얇은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얇은 부분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로 머리가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력에서 끌어당기면 제일 먼저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 턱에서. 그런데 이렇게 서 있었을 때 귀와 더불어서 귀와 어깨의 이 라인이 정직하게 서 있었을 때는 얼라이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맞아져서 우리가 이 부분에 비스켓 하나 정도의 힘만 씻고도 걸어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됐었을 때는 각도에 따라서 무게감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죠. 각도에 따라서 무게감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죠. 또 이따가 어느 정도나 달라지는지 한번 봐보시게요. 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섰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왜 거북목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이 생기냐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은 척추병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은 움직임 자체가 척추를 움직이고 척추를 받치고 있는 구조물들이 전체가 대각선 패턴으로 모양을 나타내면서 계속 운동이 되고 발란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허리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직립보행이라는 걸 하다 보니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 양쪽 두 발로만 체증을 받치는 과정에서 발란스라는 것이 깨지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발란스가 깨지면서 척추에 대한 질환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서 걷게 만들었을까요? 서서 걷는다는 것 자체는요.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장 적게 쓰는 아까 제가 비스켓 하나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정도의 에너지로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서서 걷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거북목으로 표현이 돼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자, 봐보시면 또 방치 시에 어떤 문제가 뜨냐 어깨 부위에 만성통증이 뜨더라는 거죠. 자, 어깨 부위는 왜? 목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어깨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목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목과 어깨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깨가, 목이 틀어지면 어깨에는 그대로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어깨가 틀어졌을 경우에 거기서 앉는 문제들은 그대로 목 쪽으로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더 하실 거예요. 이 거북목 자체를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목만 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깨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목은 틀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더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시면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를 보시면 두 가지 패턴으로 제가 거북목을 표현해 드릴게요. 먼저 목이 앞으로 나간 케이스 앞에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컴퓨터 화면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쭉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쭉 내밀고 들어가는 이 형태에서 거북목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의 형태는 화면을 쳐다보는 게 정면 화면과 아래쪽 화면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위쪽을 쳐다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를 과잉으로 요추를 전만을 시키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형태 그래서 애들이 자라날 때 책상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포지션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걸어다니면서 엄마들 다 우리 애 낳았잖아요. 여자들 임신했을 때 포지션처럼 앞으로 이렇게 배를 내미고 다니는 이런 형태에서도 목이 뒤로 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옵니다. 이러다 보니 허리가 너무나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냐? 목이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북목 형태는 허리가 뒤로 간 형태도 있고 허리가 앞으로 가 있는 형태도 거북목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부분이 분명 없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깨 부위에 만성통증이 나타나고 팔저림 등을 일으킨다.